안녕하세요. 매너하섭입니다. 마당에 있는 집 1화가 방영되었습니다. 1화만 봤을 때는 원작 소설과 그렇게 많이 다른 부분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작품의 초반은 원작과 비슷할지라도 결말은 다를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1화에서 결말에 대한 단서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분이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드려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차마 말씀도 못 드릴 정도인데요. 저는 결말을 알아서 그런지 1화부터 이렇게 많이 보여줘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소설에서의 결말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소설로 처음 나온 지 5년 정도 되었으니 그동안 많은 분들이 결과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결말을 바꿔보자는 제작진의 판단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작발표회에서 연출을 맡은 정지연 감독님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원작의 김진영 작가님에게 드라마에서는 수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소설을 드라마로 바꾸는 데에는 조금의 수정이 필요합니다만 제작발표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면 결말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1화를 보고 새로운 결말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제작발표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독님은 대사보다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실제 원작도 심리 묘사가 탁월했던 작품이라 그런지 드라마도 각 인물들의 표정과 행동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범인이 어떤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작품은 문주란과 추상은이 주인공이지만 문주란의 남편인 박재호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박재호의 행동들로 인하여 문주란과 추상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소설보다 더 드라마에서는 박재호의 심리 변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원작의 초반보다 더욱 비중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인데요. 추상은의 남편 김윤범은 박재호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목표를 갖고 있죠.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큰 가방에 현금들로 가득 채워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는데요. 과연 김윤범은 박재호의 어떤 약점을 쥐고 있길래 저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것일까요? 김윤범의 가방은 이 작품에서 꽤 오랫동안 모습을 비추고 결말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김윤범은 아내인 추상은을 학대하고 있는데요. 추상은은 김윤범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김윤범의 폭력을 닮아갑니다. 게다가 김윤범이 나쁜 짓을 저질러서 큰 가방에 돈을 채우겠다는 욕심마저도 추상은은 그대로 담게 되죠. 추상은은 마음속으로 새로운 돈가방을 마련합니다. 김윤범은 박재호에게 추상은은 문주란에게 더러운 계획을 준비해서 각자의 가방에 돈을 쓸어 담을 생각을 하죠. 김윤범의 가방이나 추상은의 마음속 돈가방이나 그들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2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추상은이 김윤범의 장례식에서 문주란을 보고 느끼는 감정표현입니다. 왜 타겟을 문주란으로 잡았고 어떻게 돈 욕심까지 이어지는지 두 배우의 심리 묘사 연기가 기대되는데요. 2화가 끝나고 보다 자세한 리뷰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하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